이렇게 사실 저희가 준비를 콘서트나 이런 공단에서 밖에 최근에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또 좀 색다르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 또 한마디로 세훈이형 얼굴도 봐가지고 너무 좋고 오늘 일단 불러줘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? 네! 좋았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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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그 기회를 놓치고 오늘도 그 때문에 못할 뻔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많은 분들과 편안한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사실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분위기 2%로 갑자기 변화를 하면 템포도 느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같이 많이 불러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좀 뿌듯했고 FG 아일랜드 공연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예정인가요?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환씨 네 일단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야외에서 한다고 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또 막 치러가지고 가을 혹시 한 번 또 기회된다면 아 저게? 초대해주시면 야외에서 하트 치는거 보이세요? 안좋아 아 그때는 어퍼스 말고 네네 그때 말고 그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올테니까 또 기다려주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오늘 자기 에프터 아일랜드 그리고 은수씨까지 함께 계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프터 아일랜드 전부라고 해치면 우리 모두가 노래 잘하면 해치면서 끝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고의 공연을 보여주셨던 에프터 아일랜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전부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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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 싸인이야 아하 오우 자 또 홍기 약속을 지키네요 이 싸인은 홍수 뭐 싸인 뭐 구조한대요? 팬이랑? 네 네 위에 있어요? 폴이 나와 폴이 기타니까 나오고 네 야 잠깐만요 저희가 네 어 이게 어린이한테 또 특별한 어 많은 스포츠한 기타가 되겠군요 자 자 이 싸인을 앞에다 하는 게 낫지 않을까? 그죠 자랑할 거 아니에요 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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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오우 오우 약간 그게 있어요 여기 급하게 장소가 여기가 아니라서 급하게 좀 다리를 마련해줄 거라 여기 협조해 주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영업을 또 해야되서 저희가 이 시간이 정해져있어요 죄송하구요 아 다감주잖아 다감주잖아 다감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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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친하게 지내는 게 보기 좋네 진짜 자 너무 작은데 자 어 헤드에 하신구나 어 헤드에 어 헤드에 어헤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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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요 이때 보니까 나도 좀 덥던데 너무 시디하다 그쵸 그래서 왜 한 소리가 그때 있었는데 어헤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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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셀프 찍을 수 있는데 그래도 또 하나 잠깐 내 줄어들게 어헤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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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자 된점 어헤드에 잘가 좋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홍기씨, 이쪽으로 나가야 됩니다. 홍기씨, 에프트 아일랜드. 자, 이쪽으로. 자, 그래요.